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인데요. 불금하루 모든걸 불태워버릴 만큼 열정적인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카니발과 펠리세이드 비교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역시 비교 고민하시는 대상이다 보니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탄으로 같은 식구인 소렌토 풀체인지와 비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제 펠리 풀업을 가셨던 분들이 풀업 가격이 다르다라고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눈높이상에서 비교를 위해 부디기하게 카니발에 들어가지 않은 사륜과 HUD 옵션 등을 제외한 가격이다 보니 그런 좀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아직 카니발과 펠리세이드 비교 리뷰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구독자님들은 어제 도도튜브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전계약 첫날 하루 만에 23,600대 판매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카니발 풀체인지, 같은 식구인 소렌토 풀체인지의 경우가 첫날 1만 8,900대 역시 어마한 수치이지만 한 방에 갈아치워버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소렌토 풀체인지와 비교를 할 건데요. 가장 궁금하신 가격에 대한 비교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카니발과 소렌토의 가격 비교 영상에서는 펠리세이드 비교와는 달리 사륜과 HUD, 기타 등등을 다 포함해서 가격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렌토 가시는 분들이 난 카니발과 맞춰서 살 거야 하면서 사륜이나 HUD를 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두 포함한 가격이니까요. 머릿속에 아, 소렌토는 사륜, HUD는 들어갔구나 생각하시고 가격 비교를 보시길 알려드립니다. 참, 소렌토는 아직 가솔린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디젤로 비교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소렌토 2.5 터보 가솔린은 8월 중 출시 예정이라고 이전 자료에서 확인했던 것 같은데 7월 말인 오늘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조금 밀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 신형 카니발 2.2 디젤의 시작 가격은 디젤 기준 91인승이 3280만원의 시작가입니다. 프레스티지에서는 7인승이 없죠. 그리고 소렌토 디젤의 시작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0% 개별 소비세 적용가입니다. 트렌디가 3024만원입니다. 엔트리 시작가 자체는 카니발이 소렌토보다 256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하지만 소렌토의 4가지 트림에 있어 같은 프레스티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3,308만원이죠. 그럼 오히려 소렌토가 28만원 정도 더 비싼 격이죠. 하지만 엔트리로 살 수 있는 가격을 비교해야 하니 카니발 프레스티지와 소렌토 트렌드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역시 단순 가격차만 보고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럼 엔트리 트림에 포함되는 옵션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텐데요. 우선 이번 신형 카니발의 굵직한 기본 사양만 먼저 살펴보면 CMDPS 18인치 휠, LED 헤드램프, LED DRL, 전면 유리 윈드쉴드, 이중 조합 차암글라스, 4.2인치 칼라, TFT LCD 클러스터, 기어 노브 변석기, 인조 가죽 시트, 1열 열선 통포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후방 모니터, 열선 스티어링 휠,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인도, 동승석 2열 파워 인도, 승하자 스팟 램프, 8인치 디스플레이, 블루투스 핸즈 프리 정도를 들 수 있겠네요. 그럼 소렌토 풀체인지의 기본 엔트리 기본 사양은 어떨까요? 이건 역시 어제 펠리세이드처럼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은 같지만 RMDPS입니다. 이건 이전 도도튜브 영상에서도 RMDPS가 좀 더 세밀한 운전 조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부품 단가도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죠. 펠리세이드에 이어 소렌토까지도 RMDPS인데요. 카니발은 CMDPS라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18인치 휠은 동일하고요.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 역시 동일하게 LED입니다. 전면 유리 윈드실드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 역시 카니발과 동일하고요. 카니발은 7인승 기준 3,824만원인 중간 트림인 노블레스로 가야 1열 윈도우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소렌토의 경우는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3,887만원에 가야지 1열 윈도우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기본으로 적용되고요. 이건 카니발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만큼 카니발의 정숙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양새이죠. 카니발 4.2인치 칼라 TFT LCD 클러스터와 같습니다. 변속기 역시 카니발과 동일하게 기어 노브 변속기이죠. 카니발은 전자변속 다이얼로 가려면 역시 노블레스로 가야 합니다. 소렌토의 경우도 노블레스로 가면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인조 가죽 시트까지는 같지만 카니발의 경우는 1열의 열성과 통풍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소렌토에는 1열의 열선만 들어가 있고 통풍이 없네요. 이건 역시 카니발이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200만원 차이가 이런 곳에서 나는 것 같고요. 소렌토는 하나위인 프레스티지로 가야 1열 통풍 시트가 기본이 됩니다. 이건 어제도 비교해드렸지만 옵션으로 열선 통풍 시트에 있어서는 기아보다는 현대가 조금 더 나은 모양새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포함, 후방 모니터, 열선 스티어링 휠은 카니발과 같습니다. 카니발은 운전석만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의 경우고 소렌토는 1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이니까 동승석까지 세이프티가 됐나라는 거죠. 이건 소렌토가 더 낫네요. 하지만 카니발은 2열까지 파워 윈도우입니다. 소렌토에는 또 2열이 없습니다. 또 카니발, 노블레스의 동승석에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기본인데 바나요? 소렌토는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로 가야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기본이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카니발이 좀 더 낫네요.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으면 카마스터님들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겠는데요. 카니발은 이렇고 소렌토는 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라고 설명이 과연 가능할까요? 같은 기하면 비슷한 트림은 동일하게 해놓지 뭐 이렇게 어렵게 해놓는지 개발자도 헷갈리겠네요. 카니발의 경우는 승하차 스팟레프는 기본 사용이지만 소렌토에는 없습니다. 카니발과 소렌토는 동일하게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끝으로 카니발은 엔트리, 프레스티지에서 듀얼 썬루프를 선택 못하죠. 소렌토의 경우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트렌디에서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소렌토 파노라마 썬루프의 가격은 113만원의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카니발은 썬루프 옵션 가격이 85만원에서 89만원입니다. 이번 카니발에서는 엔트리에도 2열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80만원 추가하면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소렌토의 경우는 전트림 옵션에서 226만원의 사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HUD는 노블레스부터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적용시 선택으로 69만원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륜과 HUD가 들어간 소렌토가 더 나아 보이죠. 나머지는 세세한 옵션 차이는 아직 공식 옵션표가 카니발에서 나오지 않아 비교가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엔트리 시작가만 놓고 보면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옵션 차이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서로 장단점이 있기는 하죠. 그럼 엔트리 트림의 풀업 가격의 차이는 어떨까요? 카니발은 9인승 11인승 기준 2.2 디젤 기본가 3280만원에 드라이브 와이즈 60, 스타일 90, 컴포트 110,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80, 12.3인치 UVO 내비게이션 185, 모니터링 팩 130, 스마트 커넥트 115,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60에서 4,110만원입니다. 소렌토 트렌디 2.2 디젤 기본가 3,024만원에 7인승 69만원 추가, 사륜 226, 드라이브 와이즈 88, 스타일 123,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 128만 가능하죠. 여기서 HD와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스마트 커넥트는 트렌디에서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풀업 가격은 3,685만원입니다. 풀업 가격에서는 옵션 선택의 차이가 많이 있긴 하지만 단순 가격만 따져보면 452만원 카니발이 더 비쌉니다. 소렌토는 4륜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난 스마트 커넥트와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오디오는 4륜이 더 필요하다는 분들은 당연히 소렌토로 가는게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그럼 다음 카니발 노블레스와 소렌토 노블레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소렌토 트렌디 위에 프레스티지가 있지만 카니발 노블레스와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솔직히 카니발은 3가지 트림이고 소렌토는 지금 현재 그래비티까지 출시되어서 총 5가지 트림이죠. 그래서 서로 트림 간 비교가 상당히 어려워서 가격대가 유사한 트림별로 비교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카니발 노블레스는 디젤 7인승 기준 3,942만원입니다. 소렌토 노블레스 디젤 기준 이 역시 7인승 추가 옵션이 있어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 69만원을 더하면 그럼 3,603만원에 69만원 추가 3,672만원이 되죠. 와 그래도 카니발이 무려 270만원이 더 비쌉니다. 카니발이 9인승 11인승 기준으로 보면 가격 차이가 조금 더 줄어들기는 합니다. 9인승 11인승 기준 노블레스 디젤은 3,710만원이니 소렌토와 40만원 정도 차이로 줄어들죠. 이 점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카니발 노블레스는 프레스티지 기본 품목에 1열도어 이중접합 차암 글라스가 들어가지만 소렌토의 경우는 노블레스의 1열도어 이중접합 차암 유리가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로 가야지만 기본입니다. 가격 차가 나는 이유들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리고 카니발은 7인승 19인치 휠, 9인승 11인승 18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전자식 룸미러 ECM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제가 들어가죠. 1열 파워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운전석 4A 전동식 허리지지대, 7인승만 인조가죽에서 가죽 시트로 업그레이드되고 9, 11인승은 인조가죽 시트 그대로입니다. 편의사용으로는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전자식 변속 다이얼,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2,3열 측면 수동 커튼,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 공기청정 시스템이 추가되네요. 소렌토 노블레스는 어떨까요? 휠은 기본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93만원 스타일 옵션을 선택해야지만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200만원 차이 나던 게 거의 1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격이겠네요. 전자식 룸미러 ECM의 경우는 카니발은 노블레스, 소렌토는 프레스티지에서 기본입니다. 소렌토는 노블레스에서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기본인데 반하여 카니발은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로 가야지 운전석 자세 메모리가 기본이 되네요. 둘 다 소렌토가 좀 더 나아 보이죠?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는 카니발은 노블레스에서 기본인데 반하여 소렌토는 그 아래 프레스티지에서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 역시 소렌토가 조금 더 나아 보이네요. 카니발에서는 안전하차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석 승객 알림을 하려면 최상위인 시그니처 트림에서도 60에서 63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선택해야 하죠. 소렌토에서는 최상위 시그니처에서는 기본이고 노블레스에서는 88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하면 저 위에 있던게 가능합니다. 소렌토 노블레스는 가죽 시트가 기본이죠. 편의사용으로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같구요. 12.3인치 풀사이즈 칼라 TFT LCD,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이열측면 수동 커튼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카니발은 최상위 트림에도 68만원의 모니터링 팩을 선택해야지만 12.3인치 풀사이즈 칼라 TFT LCD,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가 가능하죠. 그럼 카니발 2.2 디젤 기준 노블레스 풀옵 가격은 어떨까요? 우선 기본가는 3942만원 7인승과 9, 11인승 3710만원으로 날입니다. 7인승 기준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옵션가 드라이브 와이즈 63, 스타일 69, 듀얼 선루프 89, 12.3인치 UVO 내비게이션 131, 모니터링 팩 135, 스마트 커넥트 94,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63 하면 풀옵 가격 4,586만원입니다. 9, 11인승 기준으로 하면 200정도 뺀 4,380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소렌토 2.2 디젤 노블레스 풀옵은 어떨까요? 우선 기본가 3,603만원이죠. 옵션으로 7인승 69, 4륜 226, 드라이브 와이즈 88, 스타일 93, 10.25인치 내비게이션 93, HUD 69,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64, 스마트 커넥트 88, 파노라마 선루프 113 하면 4,506만원입니다. 엔트리 가격에서 많이 차이 났던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80만원 정도 차이네요. 9, 11인승으로 선택하면 오히려 이번에는 카니발이 100만원 정도 더 쌉니다. 물론 소렌토에는 4륜과 HUD가 들어갑니다. 이 중간 트림이 가장 고민되는 트림일 듯 하네요. 가격도 그리 많이 차이 나진 않지만 4륜 HUD는 소렌토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카니발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2.2 디젤 7인승 기준 기본가격 4,354만원이죠. 소렌토의 경우 최상위 시그니처 디젤은 마찬가지로 7인승 추가가격으로 계산하면 3,887만원에 69만원 더해서 3,956만원입니다. 398만원 차이로 기본가격이 4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물론 9인승, 11인승 경우로 따져보면 4,105만원이니까 50만원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승 선택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아님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카니발의 시그니처는 특징적인 부분만 살펴보면 우선 7인승은 19인치 컨티넨탈 전면 가공 휠이 들어가고요. 9인승, 11인승은 18인치 컨티넨탈 전면 가공 휠이 들어갑니다. 소렌토의 경우는 기본 개념이 아니라 스타일 업이라는 93만원짜리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20인치 컨티넨탈 스퍼터링 휠이 들어갑니다. 이전 400만원 차이에서 이 역시 100만원 정도를 빼면 3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카니발은 시그니처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본이죠. 소렌토는 어떨까요? 소렌토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옵션 선택이 아닌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상위 트림의 풀옵 가격은 한번 따져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렌토에는 4륜과 HUD가 포함된 가격으로 가는 겁니다. 카니발은 4륜과 HUD를 포함하지 못하는 가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카니발 시그니처 2.2 디젤 기준 기본가 역시 7인승이 4,354만원, 9인승, 11인승은 4,105만원입니다. 우선 7인승 기준으로 따져보면 드라이브 와이즈 63, 스타일 69, 듀얼 선루프 89, 모니터링 팩 68, 스마트 커넥트 94,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63만원에서 듀얼 선루프 90만원 하면 4,890만원입니다. 소렌토 2.2 디젤의 경우는 기본가 3,887만원에 옵션으로 7인승 6구, 4륜 226, 드라이브 와이즈 88, 스타일 93, HUD 69,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64, 스마트 커넥트 88, 파노라마 선루프 113하면 풀옵 가격 4,697만원입니다. 그럼 카니발이 소렌토 풀옵 가격보다 193만원, 거의 200만원 더 비싼거죠? 물론 9, 11인승 선택시는 카니발과 소렌토의 풀옵 가격이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카니발과 4륜과 HUD 없는 가격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엔트리 트림부터 최상위 트림까지 기본이나 풀옵 기준 가격으로 봤을 때 카니발이 대체적으로 소렌토보다 비싸다라는 결론이 아니에요. 물론 중간 트림에서는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에 4륜과 HUD가 들어갔다면 아마도 이 둘의 갭 차이는 더 많이 났다라는 것이 기아차가 상당히 겁을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UV와 미니밴의 장단점은 어제 카니발과 펠리세이드 비교 영상에서 다뤄드렸기 때문에 오늘 소렌토와 비교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는 4륜과 HUD가 들어간 차량과 아닌 차량을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듯 하네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카니발 풀체인지와 소렌토 풀체인지에 대한 비교 리뷰를 다뤄봤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